저희 어머니 교실 안에 낯선 행동을 보았을 때 가장 통제가 쉬운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다 우리 자신, 우리 자신 제가 공진단을 먹고 산삼을 먹는 이유 어머니께서 막 투정을 부리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건 누구에 의해서? 우리 자신에게 내가 건강하면 허허허허 아이고 이렇게 막 띵깡을 부르시면 가서 에이구 또 어리강하네 이런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지쳐 있으면 그만 좀 하세요 확 짜증나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좋아? 누구를 위해서 좋지 않아? 나도 치매 걸려 우리는 즐겁게 아하 애가 그러면 애가 힘든가 보다 자기 자신